쇼 뮤직 스테이지 6회 최선화입니다 네 최선화씨 오늘 쇼 뮤직 스테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재배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북한강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그죠 커피 재배가 되지 않죠 그러나 남양주에 있는 커피 박물관에서는 온실을 만들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재배 온실로 커피 몽맥의 읍리부터 커피 열매까지 커피 나무의 생육 과정을 단계별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강에서 있죠 그래서 여기 쇼 뮤직 스테이지를 출발합니다 네 북한강은 자전거 하이핑으로도 유명하죠 다음 가수 소개하겠습니다 이한호씨가 부릅니다 내 사랑 그리워라 노곤바시로 찬송해 주십시오 노곤바시로 찬송해 주십시오 노곤바시로 찬송해 주십시오 고정 시원 비상시옵소서 고정 시원해졌단체 고정 시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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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그리워라 먼 기슨 내 기억 떠나가 당신은 언제나 언제나 나는 나 미운 정 고운 정이 바람 이 기슨 당신이 꼭 못번지 내 기억 안소 아멘 아멘 나 내 사랑 난 그리워라 미운 정 고운 정이 바람 이 기슨 당신이 복 받지 내가 그리워라 그가 도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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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감사합니다.